복비는 아끼지 마라. 부동산 중개소를 이용할 때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기억하자. 중개업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천군 만나를 얻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렇게 매매가 성사될 경우 흔히 복비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정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5천만원 미만이면 0.6%의 수수료일로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한도가 없다. 6억원 이상 거래가일까? 일반 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은 법정 중개 수수료율 0.2에서 0.9%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즉 복비는 꼭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즉 이 금액보다 부동산 업자에게 더 줘도 상관은 없다. 물론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리할 것이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의 공정가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는 측과 파는 측의 협의에 따라 가격 조절이 가능한 시장이다. 사려고 하는 측은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할 것이고 팔려고 하는 쪽 또한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가격 협의를 담당하는 부동산 업자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부동산 업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부동산 업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매매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형편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상대방이 얼마 뒤 이민을 가기 위해 집을 내놓았다면 타협의 여지가 많을 것이고 상대방의 성격이 느긋하고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응책이 생기게 마련이다.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여서 부동산 업자의 말 한 마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아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 집만큼 전망 좋은 집은 없다는 등 집주인이 깔끔해서 집을 참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등 이런 말들은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유혹이 되는 것이다. 복비를 아끼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 업자에게 얼마까지 협의해 주면 얼마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라. 수수료로 얼마간 더 지급하겠지만 그 초과되는 부분보다 더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식당업을 하는 10억대 자산가인 이사장의 부동산업자 활용 노하우는 한 번쯤 귀담아 드릴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비는 거래가 모두 끝난 후에 지급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복비를 얼마나 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매매를 성립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사장의 경우는 부동산업자와 미리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았다. 예를 들어 우성아파트 43평을 3억 원에 사주면 법정중개수수료만 지급을 하고 2억 9천만 원에 사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 이상 깎아서 사주면 깎는 금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업자는 완전히 이사장 편이 되어 최대한 싸게 집을 사주는 것이다. 이는 팔 때도 마찬가지다.